지구 시스템에 관련된 얘기고요. 오존층은 성층권의 존재에, 아 너무나 쉬워 그지? 대륙권과 중간권에서는 대류현상이 일어납니다. 대류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지요. 우리가 높이에 따른 기온의 변화로 이렇게 4개의 층으로 나눴습니다. 여기가 대류권이었고요, 성층권이었고요, 중간권이고 열권입니다. 대류현상이라고 하는 건 이거지요. 여기 찬 공기가 있고, 여기 더운 공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 찬 공기가 있고, 더운 공기가 있습니다. 찬 공기와 더운 공기는 얘들아 어떻게? 어떻게 밀도가 크기 때문에 찬 공기가 가라앉고 위에 떠요. 찬 공기 가라앉고 떠요. 즉 대류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대륙권과 중간권이 맞습니다. 그런데 낮과 밤의 기온차는 낮밤, 낮밤. 기온차는 열 건이 대륙관보다 훨씬 더 크죠. 왜? 공기가 희박해요. 공기가 희박하니까 일교차가 매우 크더라 라는 것. 받은 것을 보온효과처럼 대기의 효과가 완벽하게 일어나는 곳이 아니에요. 대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뭔가를 흡수했다가 다시 재방출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온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대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보온효과가 없어서 일교차가 매우 큰 곳입니다. 맞죠? 오케이. 답은 A, B. 두 번째, 지구 시스템입니다. 무엇의 이산화탄소는? 해수에 녹으면, 기권이겠죠. 기권의 이산화탄소는 해수에 녹으면 탄산이온의 형태로 존재하고, 해수에 녹아있던 탄산이온은 탄산이온의 형태로 해적에 퇴적되고, 오랜 시간 지난 후 바로 석회암이겠습니다. 그죠? 화강암은 아니죠. 화강암이라고 하는 것은 화성암입니다. 화산활동에 의해서 생긴 암석. 석회암의 형태로 직권에 저장되고, 직권의 탄소는 판의 움직임을 따라 지구 내부로 들어가고, 화산이 분출하면 이산화탄소 형태로 기권에 돌아갑니다. 이거는 뭐 거의 문제, 내신형 문제였고요. 오케이. 다음,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얘들아, 지구과학원에서 우주단원입니다. 우주단원의 별의 물리량 할 때, 이런 스펙트럼이 나와요. 스펙트럼.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이 있었고, 선 스펙트럼 중에 흡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방출 스펙트럼이 있어요. 자,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게 되면, 광원에서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게 되면, 흡수선이 나타나는 흡수 스펙트럼. 그리고 고온의 기체가 방출하는 방출 스펙트럼인데, 여기서 보니까 기체 A가 얘들아, 방전관에서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빛이 분광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선이 있어요. 이런 선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방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빛, 방전관에서 방출하는, 이 기체 A가 방출하는 빛을 분광기를 통해서 나타나면, 방출선이 보입니다. 만약에 광원에서부터 얘들아, 광원. 어떤 광원에서 얘들아,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게 되면, 그 저온의 기체에서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여 나타내는 흡수 스펙트럼을,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기체 A는, 관찰되는 스펙트럼은 흡수가 아니라 방출이고요. 기체의 원소 종류가 다르면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여, 이런 스펙트럼은 바로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었습니까? 원소들의 지문. 지문. 별 S의 대기에는 기체 A와 B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 같은 원소로 하면 얘들아, 흡수선, 방출선의 위치와, 방출선의 개수와, 방출선의 두께와, 다 똑같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있는 별 S의 스펙트럼은, 여기에 있는 기체 B가 있어, 없어? 기체 B가 없어요. 기체 B가 없어요.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됐니? 으흠, 좋아요. 자, 우주 단원에서 또 나옵니다, 이거. 스펙트럼. 스펙트럼형이라고 해가지고, O형이니, B형이니, A형이니, 붕방형도 배우고요. 암기법도 나옵니다. 오케이. 지구과학은 재밌어. 다음, 규산념 3연체 모형을 이용하여, 규산념 광물 구조입니다. 규산념. 자, 규산념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 구조는 얘들아, SI54죠. 대니, 규소와 산소 4개가 결합하고 있는 것. 대니, 이것이 바로 독립형. 자, 그럼 얘는 독립형입니다. 자, 독립형. 얘는요, 단사슬 구조. 얘는 뭐야? 복사슬 구조. 단사슬이 2개야. 그러면 독립형의 대표적인 광물은 무엇입니까? 그래, 독립형은 얘들아, 이 이름이 입에 안 붙어요. 어떻게 했을까? 입에 너무나 붙어. 어떻게 외웠었니, 이거? 독립형은 얘네들이 발음이 다 독립적이야. 독립형은 발음이 다 독립적이라고 장풍이가 통합시간에 배웠던 거잖아, 통합과학시간에. 감, 람, 석. 발음이 얘들아, 독립적이라고. 감남, 덕! 감남, 덕! 단사슬은 휘석이죠. 휘석이. 탄사슬이라 생각했어. 막 이렇게 암기했잖아, 우리가. 아, 통합과학을 나랑 같이 안 했어? 암기했다고 얘들아. 복사슬은 뭐야? 복학생이. 각섬하라! 각섬하라! 각섬석이었다고. 이렇게 암기했어요. 기역은 규산염 사면체의 산소에 당하는 것. 그렇습니다. 기역은 바로 쇠구슬. 여기는 쇠구슬이 바로 산소를 공유하는 거죠. 산소입니다. SIO4. 감남석의 결합구조는 나의 결과와 같은? 아닙니다. 가의 결과와 같아요. 가. 이것 좀 암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다의 규산염 사면체 모형은 이웃하는 규산염 사면체 모형과 기역을 공유합니다. 산소를 공유합니다. 산소. 그래서 이거 말고도 얘들아 판상구조도 있었고요. 망상구조도 있었는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것은 공유하는 산소수가 많아요. 공유 산소수가 많아서 풍화에 더 강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냐? 우리 얘들아 이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했던 건데 통학과학 1학기 때 했던 건데 기억이 나냐? 다행히도 얘들아 통학과학 시간에 배우고 지구과학 1에는 나오진 않습니다. 지구과학 1에는 다행히 나오진 않아요. 산소를 공유하며 결합하고 있다는 것.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카아맛을 잊지bras 글근리 워싱턴